저희가 아무래도 사랑받는 이유는 7명의 단결심이 아닐까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각자 7명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인해서 팬 여러분들이나 대중 여러분들이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피니트 하면 음악이 아작 음악이 아작 아작이죠 인피니트 하면 음악이 아작이죠 진짜 음악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부터 시작해서 파라다이스까지 모든 수록곡들이 버릴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수록곡 지옥같은 수록곡들 타이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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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했어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이 덜 깼어요 숨을 안 썼어요 어제 밤을 새고 와가지고 잠을 한 3일째 앉아고 왔더니 밤 새고 왔더니 저희 지옥같은 곡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